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나와서 특강을 듣습니다 우리는 일단 특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국계법을 총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에 6개 법률을 보거든요 6개 법률 중에서 국계법이 막히면 나머지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41번부터가 국계법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계법이 나는 어려워요 이러신 분 포기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국계법을 포기하시면 공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법률은 무조건 8개 이상 맞춰야 돼요 8개 이상 맞추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게 국계법의 체계도를 잡은 겁니다 체계도 다 갖고 오셨죠 그거 보시면 되고 국계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4시간 반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하지 않고 오전에 쭉 해서 2시 좀 넘어서까지 국계법을 전체로 잡을 거예요 큰 틀을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그래서 내가 어디서 뭐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공부하시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 외워도 금방 날라가 그래서 틀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그 틀을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밴드 가입 하세요 네이버 가시면 김희상공법 있으니까 밴드 가입해서 자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올려놓고 또 뭐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하니까 일정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일단 그 국계법 전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책에도 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쭉 넘겨보세요 자 8페이지 보시면 국계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 법률의 특징 이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요건 따로 자료를 만든 건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거에 있는 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법률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법률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행정청이 계획을 먼저 수용합니다 계획 파트가 있고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라 라고 이용 파트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가 몇 개 있냐면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계획 파트 또 하나는 이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가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왼쪽에서 나와요 계획 파트에서 자 왼쪽 라인이 계획 파트고 오른쪽 라인이 이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행정청이 수입하는 계획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계획을 배우는데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이 이 네 글자로 국가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수입할까 여러분들 국장이 수입하시면 대답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앞으로 네 글자 국가 나오죠 그러면 공식이야 국장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고 안 나오면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자 공식인데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국토를 대상으로 행정청이 국장이 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큰 틀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 계획에 맞게 지자체의 장들이 이 밑에는 세 가지 계획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여기부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국가 계획은 등장을 하지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자 국가 계획이 있고 그리고 넘어간대요 공부하실 때 다시 국가 계획이 있고 국장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라 라고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면 지자체의 장들이 수입하는 계획이 세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배우는 계획들을 행정청이 수입한다고 해서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들은 전부 다 수직관계입니다 화살표가 옆으로 가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있지 상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국가 계획에 맞춰서 첫 번째 수입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 그렇지 광역 자 요게 있고 지금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버 투 넘버 원 투 쓰리 포가 되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국가 계획 같은 경우는 등장을 많이 안 하니까 이건 있다 정도만 보시고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되어야 될까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이 떴어 동그라미 해야 돼요 x 해야 돼 동그라미 하고 와야지 x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런 틀을 좀 잡아놓고 출발하면 많은 지문들이 정리가 됩니다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능력은 이 정도 되는데 이만큼이 있어 공법이 이만큼이 있어 100개가 있어 난 10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만 정확히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법은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좀 이따 하겠지만 광역계획권입니다 다시 광역계획권이에요 그걸 잡아놓으셔야 돼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정해줬어 그럼 그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역 지시는 계획을 수입하지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야 자 그럼 요거는 몇 개 이상을 묶었다 두 개 이상을 묶었다 이렇게 딱 요것만 잡고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수입하는 계획도 있고 묶지 않고 따로따로 수입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둘리 이상을 묶어서 수입하는 계획이 요거예요 광역이 뭐냐면 넓다 넓다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랑 인천광역시를 묶었어 두 개 이상 묶은 거 맞지 그때 수입하는 게 요거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를 따로따로 수입해 한번 묶어줬으니까 관할구역 내에다 수입하는 게 있죠 그 계획이 내려가셔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정리해 머릿속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둘 다 똑같아요 묶지 말고 따로따로 수입하는 거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단위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10년대 20년대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라는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 맞아요 따라서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시면 돼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3개에요 2개에요 2개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를 합쳐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되시고 자 그럼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를 10년대 20년대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지침을 줬어 방향을 줬다고 이렇게 요런 것들이 살붙이는 거거든 자 그럼 그 지침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 이거에요 이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 내용이 이제 용도지역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고 자 그리고 시험에 중요한 게 뭐냐가 더 지금 우리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많이 나오면 한 문제 나와 많이 나오면 수업시간에 들으면 다 100%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근데 관리계획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따로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타겟이 뭔지를 좀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입니다 얘 관리계획 얘가 다 나와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관리계획으로 뭐 했죠 자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입해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했습니다 그럼 입안 결정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자 문서로서 결정됐으니까 문서를 일방문한테 알리면 몰라요 어느 지역이 녹지인지 몰라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지형도면이 아래 지형도면 이걸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효력 발생은요 상대방이 인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고는 문서 갖고는 인식을 못한다니까 효력 발생하지 않지 백날 결정고시에도 몰라 우리가 그 의미가 없으니까 별도로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을 지형도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고시까지 해야 돼 그림으로 표시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때 우리 일방문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아 녹지역으로 지형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질문이야 이게 다섯 번 나왔어 다섯 번 또 나오는 질문이야 그냥 매년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아 매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매년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매년 맞추는 거야 고시한 날 동그라미 다음날 X 키워드가 이거야 키워드를 잡으면 되지 뭘 다른 질문은 볼 게 없다니까 그냥 다음날 나면 싸다기 딱 치고 오시면 돼요 다음날은요 시료입니다 시료 요거는 뭐예요 효력 발생입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을 좀 잡아주시면 아 내가 공부할 내용이 왼쪽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이게 계획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이용 파트도 있죠 그렇죠 이용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 그 아래쪽에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그게 이용 파트예요 그 위에 있는 건 다 계획 파트라고 보시면 돼 나눠서 보시면 돼 위쪽에 있는 것들은 계획 파트고 아래쪽에 있는 건 무슨 파트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이용이라는 얘기는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계획 수입해서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입해 준 다음에 이 토지 개발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정해줬죠 그럼 개발할 수 있다 그럼 그 토지에다 개발행위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 개발행위를 할 때 규제 한 번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 이거 봐드래요 행위는 무조건 뒤에 허가가 나와 근데 이 허가라는 단어를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꿀까 본 시험에서 우리는 중개사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는 거야 그냥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허가야 사실 허가를 내주면 이 금지된 행위를 허용한다고 보시면 돼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가 허가야 그럼 허가라고 하는 처분을 받지 그럼 금지된 행위에서 허용된 행위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얘네들 여섯 개 있거든요 지금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 금지된 행위다 그래야지 어 요 앞에 개발행위 허가 앞에 있는 건 다 우리가 금지인데 이 개발행위를 풀었으면 여섯 개가 되는 거지 여섯 가지 전부 다 금지시켜 놓은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특정화 시켜서 그중에서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여러분 이 지문은요 지문 분석 잘 하셔야 돼 어떤 분은 이렇게 외워 건공 토토토 물 70년대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뭐하러 외우고 앉아있어 이거를 안 나와요 시험에 백날 외워봤자 여기에 있는 공간만 차지하는 거야 이거는요 최근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고 냅니다 알고 있다고 보고 냅니다 아 우리가 35회잖아 그치 이걸 옛날식으로 20년 전에 지금 누가 외우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 대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허가 대생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도시군기획사 응급조치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할 때 뚫고 들어가서 보셔야 돼 얘네 중에서 나온다고 맨날 제가 강조한 게 이거잖아 이거 이거 두 개 작년에 이거 나왔네 물건사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 이거를 피상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 딱 찍어서 해야 돼 얘네들 답으로 안 나와 그냥 주는 지문이야 건축물 건축합니다 1년 내내 들었는데 허가 대상 개발행위인지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죠 나머지 지문은 읽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물 건축 즉 공작물 설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대신에 형질변경은 여러분들 그 밑에 가면 형질변경이라고 써있지 않나 지금 거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책에도 개발행위라고 써있고 토지 형질변경 써있죠 형광색만 미치구시란 말이에요 거기다 다 하지 말고 책에도 8페이지 있잖아 8페이지 찾아야지 찾아야지 지금 형질변경 이거 모양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허가 대상 개발행위 맞고요 토석 재취 토지 분할 읽고 넘어가 얘네 나올 수 없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물건 삭기 있죠 여기다 형광색 미치구면 돼 두 개 물건 삭기는 녹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녹관농자 심한데 녹관자야 그럼 녹관자라고 하는 지역은 좀 이따 용도적으로 보겠지만 보존제이거든 원래 보존제이 녹관농자거든 근데 농림이 빠져있어요 왜 농림이 왜 빠져있습니까 그러면 농림은 농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인 농사활동하려면 농업활동하려면 비료푸대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농사짓잖아 물건 막 쌓아놔 규제해 농사짓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농림이 논점이라고 농림이 농림은 허가 대상이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녹관농자 중에서 뭘 뺐어 농림 빼면 세 군데 남잖아 녹관자에서만 물건을 쌓아놨을 때 규제한다 몇 개월 이상 그건 외워야 돼 1개월은 1개월 이상 15일 동안 물건 샀는데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두 가위가 논점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녹관자일 것 기간은 몇 개월 이상 1개월 그것만 하시면 돼 그럼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그거 외우고 가 그냥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개발 행위 허가에 붙어있는 얘 등이 뭐냐 등이 뭐냐 그걸 써 놓은 거야 세 개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이름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렇지 기반이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얘네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되거든 얘네가 관리계획 여기 계획 파트에 있어요 이용 파트에 있어요 그리고 이용 파트니까 시험에 33회 때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도 이거 풀 수 있지 않나 동그라미 해야 돼 싸대기 해야 돼 싸대기 날려야지 계획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서 관리계획의 내용 내용이 아닌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아주 쉬운 문제로 그럼 답은 얘네 3개 중에 하나야 뭘 외우고 있어요 답이 뭔지만 알고 가면 되지 그렇게 밖에 못 낸다니까 출제 의원이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빨빨리 싸대기 날리고 오란 말이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싸대기 팍 날리고 오라고 얘네들은 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관리계로 지정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줘야지 그럼 외울 게 없잖아 별로 틀을 잡으면 거기다 진짜 외울 게 따로 있다고 우리가 그걸 외우고 다녀야지 어마한 것만 사이드에서 외우고 다니면 의미가 없어 시험에 문제를 못 풀어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모의고사 나오면 뭐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 시험에 나오는 공부를 하시란 말이야 본 시험에 그건 제가 가르쳐 드려요 뭐 나올 거다 뭐 나올 거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확률이 엄청 높아요 믿어 한번 해봐봐 작년에 시험 보신 분 안 계시나 혹시 학격생을 데리고 왔어야 돼 그분이 증인이 돼야 돼 왜 그런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거기 지금 책에도 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8페이지는 집에 가서 그릴 정도는 하셔야 돼 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11월 12월 달은 시간이 있으니 외우려고 좀 하지 말고 책에도 좀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거기서 8페이지 옆에 9페이지 있죠 아 그 안에 빈칸 좀 채워보라니까 음 아까워요 내가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A4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봐 연습 그리고 이거 볼펜으로 하시면 안 돼 여기다 직접 하실 때는 연필로 하셔야 돼 또 지우고 또 하시고 하셔야 돼 이거를 작년에 82.5점 나온 송강수라는 친구가 있어 공법이 82.5점이 나왔어 이거 몇 번 했냐면 몇 번 했냐고 물어봤더니 열 번 했대 열 번 빈칸 체육이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공법이 82.5점 이런게 남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 하라는 드라마 해서 따라오면 된다니까 본인의 의지만 좀 있은데 제가 가르쳐드린 것 플러스 의지만 있은데 그럼 80점 넘을 수 있어 80점이 뭐야 원하지도 않아 70점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체계를 한번 볼까요 음 국계법인데 자 아까 우리가 배운 큰 틀은 이미 정했으니까 요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보셔야 돼 어 요게 핵심이니까 자 먼저 뭐 있죠 무슨 계획 있죠 어 이건 계획 파트에 있는 내용 맞죠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넘버원 자 누가 수입한다고 어 이렇게 어 맞다 그러시면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 국장이 수입한다고 넘어가고 여기부터 보시는 거야 그럼 국가계획 밑에 무슨 계획 있지 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잖아 광역 계획권이 자 수립대 산지역 맞죠 그럼 여기다 추가해 볼까 요거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렇지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외워져 3000번 하니까 국장이랑 누구요 도지사 끝났네 지금 그럼 또 새로 외울 것도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놔야 돼요 국장이나 도지사는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두 명 말고는 지정할 수 있나 없나 못해요 한번 나온 적이 광역시장 지정할 수 있다 빨리 싸대기 날려야지 여기 광역시장 없지 없으면 지정 못하는 거야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오로지 몇 명만 많지도 않아 두 명만 국장이 나오거나 도지사가 나와야 옳은 내용이야 물론 그걸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체계를 잡는 거니까 자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선행적으로 뭘 지정해줬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지지하는 계획을 수입하는 거 맞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딱 머릿속에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란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수입됐으면 밑에 있는 계획이 두 가지 계획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관할구역 별로 여기는 두 개 이상 묶지 말고 따로따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별로 따로따로 수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가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에요 지금 당장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가 아니라 10년대 20년대 이렇게 개발시킬 겁니다 라는 방향만 정하는 계획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장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했어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을 또 수집해야 되겠죠 그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입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나와 동그라미 해야 돼 X 해야 돼 싸대기 날려야지 그건 하극상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는 거니까 지침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에 아니요 무슨 계획에 지침이 돼 관리계획 수입에 지침이 된다 그게 또 하나의 지문이잖아 나오는 지문 그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책이 잡은 사람은 그런 것들은 외율량이 훨씬 줄어든단 말이지 그거 말고 따로 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걸 실제로 공부를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가지 합쳐요 합쳐서 뭐라 그래 자꾸 읽어 도시군 계획이라 그래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함축적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어려워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법을 하시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린 대로 두 가지 합쳐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관리계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되고 내려가야 돼 오른쪽 가면 안 되고 내려가야 돼 자 관리계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서 다시 문서로서 결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 맞죠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러고 자꾸 읽어야지 지형 도면을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야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로노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가로노키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문이 있으면 가로노키 지문 자체에서 가로노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로노키 지형 도면 이런 걸 가로노키 해서 지형 도면 쓰는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야 객관식이야 그거 왜 쓰고 앉아 있어? 왜 쓰고 있지 난? 난 이해가 안 가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익힌 거야 눈으로 얘는요 논점도 아니에요 주는 지문이에요 아니 주는 지문을 왜 쓰고 앉아있냐고 쓰지 마 요거 요거 요거만 별표하면 되지 언제? 고시한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눈에 익히면 되는 거야 아 고시한 날 하면 동그라미 다음 날은 엑스 이것만 하면 되잖아 사실 쓸 게 뭐가 있어 그걸 눈으로 딱 익혀서 다음 페이지로 빨리 가야지 쓰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 탁탁탁탁 보고 전체를 쭉 보고 끝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형 도면 고시한 날로부터 그 밑에 책에도 보면 효력발생이라고 써있지 그죠? 형관제 밑줄 봐야지 거기 형관제 밑줄 왜냐면 공부를 했으면 공부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책에도 두세 권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한 번 다 보고 어 나 빵꾸가 났어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그리고 새로 또 해서 또 보시고 이런 사람 많은데 한 권은 충분하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주 보셔야 돼 숙지가 돼야 돼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객관시험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보란 얘기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보란 얘기야 외우는 건 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의 기본계획 관리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뭐다 내용까지 가는 거야 이게 내용이야 쭉 선 따라 가볼게 자 그럼 첫 번째 관리계를 통해서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용도지역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용도지역 맨 위에 용도지역 있지 않나요? 별표 3개잖아 두 문제 나와 많이 나오면 100% 나오는 거야 100% 100%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 맞춰야지 용도지역 까칠까칠해 내용이 쉽진 않아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하시면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붙어 있지? 용도지구야 앞에 있는 용도자가 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나눠놨어요 제가 용도지역과 뭐가 있다? 용도지구 그렇지 일단 얘네들이 소속만 찾아 지금은 여러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소속이 같다 같다 도식은 관리계로 결정한다 이렇게 지문이 엄청 많이 뜹니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오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용도지역 오른쪽 가볼까? 여기는 안 써놨지만 용도지 오른쪽 가보면 종류가 있어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건 아셔야 돼? 농림이 있고 자연이 있지 그거 4개 동그라미 쳐요 그냥 도관농자 용도지역 쭉 가서 아 용도지역이다 그러면 얘 하는 거 뭐 중요한 건 아주 핵심적으로 해야 돼 지금 대충 하지 말고 정확히 해야 돼 용도지역의 종류라 그래 용도지역이 뭐예요? 그러면 개발할 땅과 보존할 땅을 나누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걸 행정청이 정해지는 거야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갑돌이 토지는 개발행도로 쓸 거야 라고 정해 지정을 해줘 그러면 그 지역이 도시역이 되는 거야 도시지역 개발이 개발입니다가 아니라 용도지역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여기는 주로 개발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야 그럼 도시역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옛날에나 물어봤다고 인과 산업이 밀집됐거나 밀집이 예상된다 그거 막 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건 10년 전이나 15년 전 20년 전에 시험을 봤으면 합격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책은 유형을 아셔야 돼 최근 유형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최근은 우리가 시험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출제인들이 출제를 할 때 그건 다 알고 들어온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이랑 20년이랑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50%가 합격이 되겠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가 뭐해 이런 거 안 물어봐 절대 사람 많고 건물 많아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 그럼 도시역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정했다는 게 뭐예요?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보존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야지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개발하셔야 라는 얘기는 건물 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는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다 주택을 지어 근데 연탄 공장 필요한 을순이가 있대 이웃이 그럼 옆에다 연탄 공장 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없나 그의 생활권을 네 개로 나눠주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지역으로 책에도 한번 오른쪽 손 따라가 보시면 책에도 없네 어 자 자 이렇게 주거지역 있고 보이세요? 오른쪽 동그라미 쳐봐 상가질지역 따로 있어야 되잖아 상업지역 그럼 주거지역이 뭐해 안 물어본다니까 여러분들 상업지역이 뭐해 이런 거 안 물어봐 장사하려면 상가가 있어야 되잖아 상가 지을 수 있는 지역 주택 지으라는 지역 여기 공장 들어오면 안 되지 그치? 공장은 따로 지어야지 공업지역 나눠주는 거야 여기는 공장 들어가라 이렇게 주상공 녹이 되는 거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있으면 어때요? 콘크리트 건물밖에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녹지까지 플러스해서 얘네 합쳐서 도시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역은 네 개로 구분된다 주상공 녹 동그라미 네 개 쳐야지 공부했으니까 동그라미 쳐야지 도관농자 주상공 녹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도시역 왜이지역 그럼 어디에요? 도시역 왜이지역 이렇게 불러 그렇지 관농자 이렇게 되잖아 정리가 도시역 밖에 있는 지역은 세 개가 있다 자 뭐하고 뭐하고 뭐 관리와 농림하고 자연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얘네를 도시역 왜이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도시의 왜이지역이 어느 중인지는 알고 공부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걸 도시역 왜이지역으로 왜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시험은 도시의 왜이지역으로 절대 안 나와 구체적으로 관리지역이 포함되고 농림이 포함되고 자연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용도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얘네들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라고 한다면 앞으로 와서 도시군 관리계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할 수 있죠 매치가 이렇게 흐름이 쭉 연결되면 돼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체계도야 내가 용도지역을 막 공부해 어디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막 공부하는 사람 엄청 많아 도시군 관리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용도지역 보이시죠 여러분 용도지역 가면 별표 두 개짜리 오른쪽 가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9개가 있어요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거 맞지 예를 들어서 볼까 한번 여기 상업적이 있어 상업적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일 크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1월달이나 3월달부터 5, 6, 6, 5, 7 막 외우는 게 있어 건폐율 그럼 금방 외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업적이면 건축물의 규모를 다른 용도지역 중에서 제일 크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상업적입니다 그럼 여기는 수익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으니까 땅값이 제일 비싸지 근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어 이렇게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역건물로 금방 번져 안 번져 그럼 단점이 보이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용도지구가 필요한 거야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거기 보면 방화지구라고 있을 거야 방화지구 밑에 아래쪽에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는 뜻이야 이 안에다 방화지구 딱 지정하잖아요 그럼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적인 지역하고 다르게 지어야 돼요 주요 구조를 내와 구조로 지어야 돼 내와 구조 그럼 내와 구조가 뭐지 화재에 잘 견디는 구조로 지어야 돼 쉽게 말하면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화재가 내와 구조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화재가 발생했어 자 발생했다 하더라도 역건물로 금방 번져 안 번져 안 번지지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아홉 개가 있는 거야 지금 만들어낸 게 경관지구부터 해서 일급 개예요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거기 여러분 복합용도지구 보이죠 이거 작년에 나온 거야 맨날 별표했잖아 내가 복합용도지구에 별표하세요 다 하지 말고 안 나오는 걸 뭐하래 아홉 개 있거든 아홉 개 중에서 찍어드리는 거만 하시란 말이야 대신 복합용도지구 나오죠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를 하지 이걸 어프하게 뭐 경보 복개 고취 방방트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 원래 어 당황하지 말고 경보 복개 고취 방방트 뭐 안기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일관성 있게 경보 복개 고취 방방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별표 좀 달아줘 그냥 개발 지능 지구도 별표 하나 달아줘 작년에 말씀드린 거 다 나왔어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취락지구에 별표를 하세요 취락지구에 나머지는 손대지마 얘네가 확률이 80% 이상이야 그럼 80% 이상이면 중요한 거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있죠 그거 나온다니까 올해는 취락지구 나올 거야 취락지구 작년도 취락지구 나왔는데 작년엔 아주 쉽게 나왔었어 뭐가 나왔냐면 취락지구 화살표 가볼까 거기 보면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증한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어디다 증하는데 크게 나온 거야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안에 증하는 취락지구가 뭐냐 집단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틀리면 직무유기요 이걸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기본부터 해야지 맞춰야지 그래서 3개가 중심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네 3가지 공통점은 현재 있는 용도지역의 제안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이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용도지역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 현재 용도지역이 갖고 있는 제안을 뭐 할 수도 있고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완화하는 역할도 하지 그럼 시험은 강화하는 게 주로 나올까 완화하는 게 나올까 지금 별표 3개 한 게 완화를 했잖아 지금 센스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냐 뭐 하는 거 지금 완화하는 게 나온다니까 완화하는 게 10문제 중에 9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거기에 대한 맞춰서 공부하신대 그래서 완화하는 애들이 더 중요해요 강화하다는 완화가 중요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용도지역의 종류가 아닌 것 뭐 이렇게는 안 물어봐 절대 경보 복개 고취 방방 9개잖아 지금 그 종류만 알아서는 문제 못 풀어 옛날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몇 개가 중요한지를 보셔야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3개 3개 복합 용도지구 작년에 나왔지 1, 1개 하면 단 맞췄던 거 그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발 지능 지구 이것도 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취락 지구 있죠 제가 볼 때는 올해 취락 지구가 0순위에요 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취락 지구 집중으로 목표 잡고 공부하셔야 돼 걔네 3개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강화하는 거니까요 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3분은 나중에 할게요 그럼 얘네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름만 지금 딱 한 번씩만 보시라는 거 그중에 중요한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걔네는 특히 신경 써서 따로 공부를 할 거야 제가 그럼 얘네를 합쳐서 용도지구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럼 얘네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계획으로 그럼 관례계획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정리가 또 되는 겁니다 용도구역 밑에 있나요 지금 여기 용도구역은 얘네 두 개 도와주는 거 맞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거야 여기도 용도 도와준다는 얘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안을 뭐하거나 뭐한다 그렇지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여기도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한데 말씀 잘 들으세요 얘는요 여기서 나와요 두 개 얘는 강화하는 거고 얘는 완화하는 거야 제가 작년에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 입주기제 최소교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대상지요 공주가 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외운 거 있어 입주기제 최소교는 누가 산다고 공주가 사다 아 됐어 그거 하지 말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네는 단독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물어보고 싶으면 얘 4개를 내 개도시수입이거든 전체를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 하나씩 지문으로 내요 그중에 시가를 지문 2개 플러스해서 5개 지문으로 만들어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단독으로 나오면 시가가 나거나 입주기제 최소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일단 개발제한 구역부터는 러프하게 보시라고 공부하실 때 하나씩 막 외우지 말고 그럼 여기부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푼다는 거야 대신 대충 하면 안 돼 양이 많아지면 대충 하거든요 왜? 시간 한 점도 있으니까 대신에 나머지는 수업시간에 듣는 걸로 대체를 하고 얘를 두 개를 집중적으로 지휘해서 공부를 하시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밖에 못 내거든 지금 단독으로 그래서 일단 별표 두 개만 쳐놔 내가 공부할 타겟을 잡아드리면 여러분 거기에 따라와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엄한 공부하고 있지 말고 계도시수입은 3,000번씩 외우니까 그건 다 외워져 그중에서 두 가지가 논점입니다 뭐하고 뭐? 시가어랑 시가어랑 입주예요 나머지는 수업시간에 듣는 걸로 대체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나오죠 그린벨트 맞죠 국장 지정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대답하다 보면 외워져 그 다음에 목적은 보안이야 국장 플러스 보안 끝 뭘 더해 그리고 얘네들 물어볼 때 소속 항상 물어보거든 소속? 얘네 뭘로 지정합니까? 뭘 외워요 그 뭐로 외워?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얘네들 소속 물어보는 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절대 당연히 관리계로 결정하는 게 맞지 근데 시험장 가보면 광역도시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바꿔치기에서 그럼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가볍게 싸대기만 날리고 오세요 그냥 편하게 틀렸네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싸대기 날리면 스트레스 막 풀리잖아 그치? 시험장 가서 뭐하고 오는 거야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거야 싸대기만 날리면서 이해 안 되죠 그죠? 그게 될 거야 앞으로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 가면 뭐 있지? 기반인서를 설치해야지 이제 용도지역 지정했고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지정했고 용도지구를 지정했고 자 이제 뭐 해야 될까?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연되면 이 두 가지 가지고는 규제를 다 못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죠? 구역을 지정해서 토지용 규제를 완성했어 그럼 이제 일반 국민이 나는 저쪽으로 이동하려는데 도로가 없네 안 되잖아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돼 도로도 설치하고 학교도 만들어줘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녹지공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 설치하는 단계로 가야지 머릿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기반인서를 용어가 확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뿅! 하면 용어가 바뀌잖아 오른쪽으로 뿅!이 이거야 결정 다시 말하면 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로라고 하는 건 기반인서를 맞죠? 그거를 설치하기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하겠다고 결정해요 무슨 계기로? 관리기로 결정했죠 이름이 바뀐다니까 도로의 이름이 이거 엄청 중요한 용어잖아 이거는 도시군계의설이라고 불러요 그럼 도시군계의설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까? 도시군계의설이란 어떤 인설 중 기반인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으로 결정된 인설이다 결정하기 전에는 기반인설이지만 결정하고 나면 뭘로 된다? 도시군계의설이 된다 이걸 체계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셔야 지문이 딱 떴을 때 그걸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럼 우리는 도시군계의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까 안 할까? 해야 돼요 이게 국계법에서 하는 유일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이름이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계의설 사업 좀 밑에 한번 볼 거고 러프하게 그 다음에 여기 사업 두 개 더 있는데 그죠?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한다? 정비사업도 한다 사업에만 체크만 하면 돼 내용은 없어 왜냐면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분가시켰어 개별법에 가서 따로 공부할 거야 여기는 뭐만 결정하는 거냐면 신도시개발 사업이겠다 이것만 결정하고 끝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없어요 도개법 가서 배워야 돼 도시개발법 또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를 결정해서 관리 계기로 어떤 절차 걸쳐서 사업합니까? 도전법 가서 배운다는 거야 여기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 사업 하겠다만 결정한다고 넘어가신대 그리고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할 게 뭐죠? 우리 맨날 여기다 동그라미 치잖아 1년 내내 동그라미 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행정총이 직접 개발하는 지역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그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이고 그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지 그렇지 얘도 소속은 어디입니까? 관리계획 관리계획 맞습니다 이건 소속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지금 부담 갖지 말고 얘네가 분산됨 절대 안 돼요 얘네는 딱 소속이 동일해요 한 몸에 한 몸 쭉 가서 무슨 계획에? 아, 그러?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얘네 중에 하나가 광역 쪽에 들어가 있어 그럼 싸대기 날리고 와 또 얘네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 그럼 싸대기 날리고 오시면 돼 이해되시죠? 어, 됐어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돼 그러면서 보는 눈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살을 몇 개 붙이면 돼 이렇게 음 지도 나갈 때마다 살을 붙여드릴 거야 그럼 교재 한 거냐 이게 음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개발행위 밑에 이제 볼게 그럼 계획 파트 끝났으니까 밑에 가면 어 8페이지에 가면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써있지 그치? 음 자, 여기서 개발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인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형질변경이 있고 그렇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는 그냥 읽고 넘어가요 논점이 없으니까 삼천번씩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야 논점이 없어 자, 토적 채취하고 토지 분할하고 요게 중요해요 요거 어 이 중에 두 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형광색 미축을 했죠?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6가지 행위를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6가지 중에 하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지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당연히 6명이지 누구겠습니까? 관할구역 장한테 받겠지 관할구역 그럼 6군데 맞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운수 이 6명을 허가권자라고 불러 책에도 맨 위에 허가권자 6명 있잖아 앞으로 6명이라고 써놔 그냥 제가 앞으로 6명 그러면 여러 명이 해당되는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해서 특광, 특특, 시군도 너무 길어 그냥 6명 그러면 돼 그럼 앞으로 6명 그러면 누군지 아시죠? 거기에 6명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 받을 대상이 6개 있다는 거지 그중에서 체크만 해요 지금 두 개가 중요하다 두 개가 자, 하나는 형질변경이 주로 나오고 물건삭기가 나온다 나머지 눈에만 익혀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물건 쌓기는 대상지역이 어디죠? 아, 녹관자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다 쓰셔도 되고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돼 녹관자, 다시 녹관자 자, 녹지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으니까 농림은 해당이 돼, 안 돼? 이게 첫 번째 논점 그리고 물건을 쌓는 기간 몇 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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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치면 되지 자동적으로 외워진다니까 이거 수업 듣다 보면은 3,000번 하는데 못 외우겠습니까? 다 외우죠? 이게 도시개발법과도 나오고 도정법과도 나와 거기도 물건 쌓기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으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때 기간이 동일해 몇 개월? 써먹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배운 것처럼 절차는 뒤에서 따로 할 거니까 밑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나요? 없나요? 형광장 밑쪽으로 가야지 얘 소속 어디에요? 개발행위 허가 등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용파트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배우는 게 이용파트 맞죠? 됐고 자, 밑에 들어가면 개발밀도관리구역 보이죠? 형광장 밑쪽으로 가 봐요 위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는데 자꾸 반복하시라는 거야 얘네가 소속이 어디를 확인시켜야 돼요 확인 그래서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야 이 지역인데 여기는 막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를 까먹을 수가 있거든 개발행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이 여기야 여기는 주상공이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우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주상공이면 현재 용도지역 지적 목적 자체가 개발인가 보존인가 개발이니까 거물 많이 지었겠지 주택도 짓고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상가 짓고 공업지역은 공장 막 올렸겠지 맞아 이렇게 거물을 막 올린 거야 도로가 조그만 도로가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도로 주변에 거물을 다 올린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보세요 인구입이 너무 많은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더 이상의 거물을 짓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도로 넓히기도 어렵지 아니 이걸 다 수용해서 도로 넓히면 천문학적인 보상임이 들어가잖아 여기는 이 글자의 동그라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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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이 단어가 나오면 곤란 그럼 앞에 있는 단어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꾸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반인설 부당으로 연결돼 있어 그럼 싸닥이 날리고 와 기반인설 부당구역 아니에요 여기? 무슨 구역이에요? 그럼 위치만 잡아주는 거야 얘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면 동그라미가 되는지 곤란하니까 거물을 못 짓게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지 이게 지정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건폐를 또는 육류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강화 완화 나오면 싸대기 딱 날리고 완화하면 거물이 기면 커지죠 크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외우고 앉아있지 말고 당연히 완화는 안 된다라고 인식을 자꾸 해야 돼요 어차피 키워드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 이게 여기서 이거밖에 못 물어봐 본질이 이거니까 대신에 용전율은 강화 범위가 있나 없나 있어? 50% 범위 내에서 강화 적용합니다 안 써도 돼요 뒤에 다 있어요 자꾸 들어 자꾸 듣고 인식하고 까먹고 또 듣고 하는 거야 건폐로는 강화 범위가 없고 용전율만 있어 용전율에 대해서만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폐를 왜 없습니까? 안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이유 신경 쓰지 말고 용전율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용전율 몇 퍼센트? 50% 범위에서 강화해요 완화해요 그럼 끝 여기까지 하시고 하나 남았네 뭐지? 그럼 밑에 있잖아 밑에 기반인설부담금이 나오죠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의 웨이적이라고 써있지 지금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온 거야 뭐냐 중복지정 못한다는 뜻이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인설부담금은 상극이야 개발밀도관리구는 도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고요 기반인설부담금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역입니다 중복지정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 첫 번째 논점이 그거거든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는 기반인설 시설을 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목적이야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반인설부담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구천하는 지역 그럼 끝나는 거야 앞에 다 필요 없어 키워드가 뭔지만 보시면 돼 이거 동그라미를 딱 치고 기반인설 지역에서 지정했다 그러면 이 구역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구역이요? 기반인설부담구역이에요 여기는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래야 돼 원래는 원래 본질이 기반인설 설치하는 게 목적 맞죠 원래는 이름을 기반인설 설치구역 그래야 돼 맞지 설치구역 그래야 맞잖아 근데 이름이 기반인설부담구역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반인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이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도 비용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주민한테도 그래서 주민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돼 지정절차에 주민의견천치가 여기 들어가 있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비용부가 목적이 있나 없나 돈 내서에 관한 지역 아니죠 주민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는 돈 내라고 하죠 주민의견 들어야 돼 드릴 필요 없어 그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주민의견천치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 개발행위하는 자한테 일정한 개발행위하는 자 개발행위하는 자가 누구냐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단독주태미 숫바이설 등을 그냥 들고 넘어가 휙 넘어가 등이니까 다 들어가 대부분의 건물 다 들어가 연면적 얼마 초과 200초가 들어갔고 200초가 하는 규모로 이 건물을 신축한대 뭐 한다고? 신축한대 새로 짓는데 지금 근데 신축하는 규모가 얼마를 초과했어? 200초가 했대 연면적 그럼 부과한다는 얘기야 부과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500만원 내세요 라고 부과했죠 이렇게 행정총에서 6명이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내야 되겠지 따라서 비용 부과 목적도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신축만 있어요 증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뒤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뒷부분까지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 앞에서도 뒷부분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공부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어차피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야 이게 얘를 많이 물어봐 일단 본질을 먼저 깨고 있어야 돼 부과 대상이 누구냐 이거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부과 시기라든가 납부 시기를 정리하는 거야 자 이거 낼 때 500만원 내세요 라고 할 때 원칙은 현금 맞을까? 공법은 머니 남은 부적은 원칙이 현금이에요 근데 토지로 납부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럼 정리됐잖아 지금 물납이라고 그래 이따로 남은 동그라미 없더라면 싸대기 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언제까지 부과합니까? 신축하려면 건축가 받을 거 아니야 돈을 언제까지 부과해요? 언제까지 부과해요? 내 손을 보란 언제까지 부과해요? 2개월이네 아 목 쉰다 목 쉬어 진짜 부과는 두 손으로 공손히 그랬잖아 내가 맨날 시험장 가서 기억 좀 해봐봐 이렇게 몇 개월? 하나 외워 그러면 외웠잖아 오늘 그죠? 와서 그런 거 정리하고 가면 심대 하나씩 그래서 내가 맨날 행정처에서 돈 내려고 하지 그치? 대부분 다 2개월이에요 두 손으로 공손히 한 손으로 달라고 그러면 건망돼서 돈을 안 내 두 손으로 공손히 부과한다 부과 시기는 건축가 받은 나라부터 몇 개월? 2개월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교시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